자막이 되었을 때 불담박하라고! 사랑! 불담박하라고! 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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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아토시트콤 촬영이 없는 날에 집에 왔는데요 기동씨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요즘에 재열이 제이한테 너무 막대한 것 같아요 맥주 한잔 같이 먹어줬는데 울고 막 짠! 하우스! 이런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촬영을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열이 제이에게 잘해줄까 시험카메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 더워 여러분 켜져있네요 이거 키워나왔나 봐 우와 지금 키워나왔나? 키워나왔나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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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거 해줘 너가 해 왜? 뭐? 뭐가 뭐가 해 어떻게 아버지? 알게 이제 이거 볶음면 먹고 싶어요 이거 볶음면 먹으러 줄 거예요 볶음면 먹으러 싶어요 볶음면 먹고 싶어요 볶음면 먹고 싶어요 볶음면 먹고 싶어요 소원으로 예 볶음면 먹고 싶어요 사랑 볶음면 먹고 싶어요 사랑! 현성아 형이 친절한 시대? 어 나도! 장규윤석! 너 몇월생이야? 4월생이다니까. 남성님! 자기 내 생일이 언제지? 4월 5일. 뭘... 자기야! 나를 무례관으로 취급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야? 어? 어? 우리 사귄 날 언제야? 비밀이죠. 언제 나고? 까먹었어. 아 진짜 며칠인지 몰라. 며칠이지? 자기 생일은 8월 8일! 제어의 생일은 8월 8일이었지요. 야 이거지마. 제어의 생일 8월 8일이었지요. 야 말하지마. 자기야! 제어의 생일이 빨리 빨리! 야 말하지 말라고! 자기야 뭐 도와줄까? 응. 가만히 있는 것 같아. 뭐라고?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라고. 뭐라고? 뭐라고? 응.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라고. 나 TV 꺼도 돼. 어? 어? 자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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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물어보냐고. 안사함사함. 안사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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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에 가이밍 가이밍 원래 내가 하려고 했어 억통으로 하자 아니 원래 내가 하려고 했어 이렇게 한 사람 만들지 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내가 원래 하려고 했어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지 마 아 배불러 가치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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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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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럼 시작 아 일오미 포켓몽원 일오올 찐딱! 찐딱게임! 찐딱게임? 찐딱게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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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! 자리 왜 거지야? 살이 너무 많이 졌잖아 진짜 아니야 자리야 Heights 찐딱게임! grow built 응 네 네 네 이거 왜 어떻게 하는지 몰라 네 어떻게 하라 아 아 아 아 아 야 약국 어디있지? 아니 그쪽으로 오이 아 머리 괜찮다니까? 이걸로 사왔잖아 머리 대신 받을 거야 그냥 가자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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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렸어 그 맘에 절이야 피아노 미안한데 안 걸렸다고 했어 아 그럼 내가 지금 민영 차라리 보고 있네? 어 난 약국 차라리 보는 거 같거든? 야 나 민영 기술을 모르는데 민영 기술을 나한테 나와나? 뭐해? 아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 진짜 아이스크림 마리 야 광부 야 너 먹을래? 아 너 먹을래 말래 아이스크로우 봐 진짜 먹을 거야 아이스크로우 봐? 응 왜 옆에 담요 아이스크로우라고? 너 빼가 아니잖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이태료 안 좋다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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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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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놀랜다. 개빨. 잘 뿌리자네. 잘 쳐줘야 돼. 감사합니다. 뭐해? 왜 좋아하냐? 그럼요. 잘 좋네. 잘 좋네. 잘 좋네. 잘 좋네.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. 양이 부른데 이건 다 먹던 인바 이거 뭐야. 왜? 너한테 까놨어? 내가 왜 켜놔. 켜져있어? 그냥 놓은거 아니야? 뭐야? 진짜 뒤에 있나? 내 발 안 보여? 야! 아니 애들 근데 우리 있는거 보고 왔잖아 아 있었는데? 사무실에? 동기동! 아 개오버야! 다섯, 다섯, 다섯! 다섯, 다섯, 다섯...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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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서버야 내가 잘 친속 찍어보니까 여기 사람 많으면 좁고 이걸로 안되고 우리 다섯이 살기엔 좁쩍아 좀 안워 야 해요 비즈텔 된 적있지만 뭐야!!! 기도 안 가? 안녕!